울릉도 독도박물관이 독도에 있는 인공조형물을 전수조사합니다 독도박물관은 올해 두 차례 전수조사를 벌여 독도에 어떤 조형물이 있는지 파악할 예정입니다 인공조형물 조사 결과는 독도에 대한 실효적 지배 근거 자료로 활용됩니다 이번 조사는 GPS를 이용해 조형물의 정확한 위치와 크기를 측정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현재 독도의 인공조형물은 영토표석 6개와 위령비 7개 등 모두 21개입니다 이제 독도의 인공조형물을 전수조사합니다